TMF 매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번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MF 채권 프로젝트를 제가 기존에 매매를 했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고 예전부터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분할 매매를 하면서 그 뒤로 전저점 매매 전략을 통해서 전저점 깰 때마다 매매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전저점 4달러, 3달러 때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높은 위치에서 행보하다가 금리 인하가 하게 되고 금리,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채권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TMF 채권 프로젝트 금리 인하 대응 전략을 통해서 한 번 매수할 때마다 10주씩 마이너스 2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55달러의 매매를 진행했고요. 다음 매수 원칙가는 53달러입니다. 그래서 저 55.18달러의 TMF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전에 미 연준인상 월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아직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CM의 금리 동향표만 보시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3월달 FMC 발표 확률도 동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보자. 연준이 말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에 근접한 건 맞지만 금리 인하는 좀 서두르면 안 된다. 좀 지켜보자 라는 내용을 통해서 채권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왔어요.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24년도 1월 26일 지금 새벽 12시 30분인데요. 아까 밤 10시 반에 GDP가 3.3%로 예상치를 상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경제가 좋다. 건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만큼 좋다라는 사실은 굳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24년도 25년도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금리 인하하게 될 것인데 그럼 적당하고 이쁜 가격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담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역발상적인 투자로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마다 TMF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심리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실제 보시면 CME 금리 동향표 보시면 기존에는 1월까지는 금리 동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상 확정이었고 3월부터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 부분에서 금리 인하 체크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3월까지 금리 동결 5.5% 금리 동결 하겠고 5월부터 2분기부터 금리 인하 단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월부터 5월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TMF를 진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 결과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기대감과 선반영의 흐름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도 크게 흔들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24년도 25년도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게 되어 있다 라고 바라봐 보시면서 그 순간순간 TMF를 적당한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MF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영상 찍는 기준에서는 54.62달러입니다. 그 전날에 장대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거래량까지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아직 이 은봉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과연 보시면 채권 금리 신념을 보시면 추세에 맞춰서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념물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고 지금 초록색 이동평균선이 101선입니다. 이 101선에 맞춰서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행보하면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채권 금리의 동향이 중요하다. 즉 금리 인하의 언급과 속도 조절에 따른 채권 금리 그리고 채권 가격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반등하기 전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적당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원직대로 분할 매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TMF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TMF가 38달러, 3.8달러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승과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러한 상승, N자형 상승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초록색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에 맞춰서 TMF가 행보하고 저항과 조정을 받고 반등해 줄 수 있는 N자형 상승 이러한 N자형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은 금리 인하의 방향성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MF도요. 떨어질 때마다 2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원칙대로 분할 매물을 진행할 것 같고 한 가지 개인적 생각이지만 39달러, 37달러 전저점 올까? 전저점은 오지 않고 한 50달러에서 40달러 부근에서 행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수량을 모아가고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TMF 매매한다라는 이 내용을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셨다가 물리셔서 그 책임은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가락 하나의 실행력이 그 결과적인 책임이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TMF 결코 만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 인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시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